구호구쇼 백반토론 자발적으로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돈을 막 그거 왜 내 안 낼 수 없는 어떤 뭔가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거 아닙니까 울면서 겨자 먹어보셨어요? 아니요 왜요? 그냥요 지금 뭐 하다 말렸네 딴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러세요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래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 관계자가 육성으로 밝힌 구체적인 증언인데 그걸 갖고도 또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지금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예요 그게 미래재단에 뭔가 게 있어 지금 지금은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나오더라 미래재단에서 대기업한테 보낸 독촉장 왜 지금 돈이 안 오냐 보내라 약속한 게 입금이 안 됐으니까 독촉했겠죠 자발적이었다며 자발적으로 약속해놓고 안 보냈으면 독촉해야지요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막걸리 드셨어요? 먹고 싶네요 맨정신으로도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전정신이 아닌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랑 지금 이렇게 각을 세우실 이유가 있습니까?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살려면 여권 여권 안 가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손실씨가 차은택씨랑 친하구나 차은택씨랑 진짜 미래재단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며 모르죠 저는 누가 누구랑 친한지 지혜신님 직속 자문기구에서 두 재단 이사진들이 대거 발탁됐다며요 너무 분열을 일삼으셔서 이거 같이 밥을 못 먹겠네 남의 말은 뚝뚝 자르고 본인 말만 하실라 그래가지고 아니 뚝뚝 자르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봐도 계속 뭉겨버리시고 하니까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뜨고 증언 뜨고 독특장 막 나오고 문건 막 뜨고 이 정도 나왔는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? 예 와 진짜 대단해 진짜 짱짱 뭔가 조사라도 하는 척 막 신용이라도 해야지 정상이지 다 막 뭉개풀고 특별감찰관도 잘랐고 감찰관실 직원들까지도 그 미래재단 문제로 국감에서 증언 못하도록 잘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거죠 어마나? 난 이거 몰랐는데? 그런 게 있었어요? 대박? 어? 진짜? 뭔 얘기야 지금 이거? 그러니까 왜 자꾸 얘기를 시켜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진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